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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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빵 스타벌리 룰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다. 아니, 한국어. 신분증 꺼내야지. 신분증 꺼내야지. 신분증 꺼내야지. 한국국토정보공사 렌터카 셔틀은 5번 게이트로 가면 돼요 5번 게이트로 렌터카를 찾으러 갑니다 5번 게이트 나가서 길을 건너면 렌터카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해 나는 3부역 3부역 7번 숫자가 있어 2번 여기로 셔틀버스가 온다고 하니까 기다려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우진이요 이우진이요 티벌리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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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담육 diseases όlica 큰 petites 제2 patients 고맙다 와인공 여기 스크래치 난거 다 되어 있고 내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이제 아 저한테 다 문자로 오나요? 네. 이제 가면 되나요? 가실때는 지금 있는 연료가 좀 채워주시면 되구요. 네. 지금 연료가 몇 칸 있는거죠? 5칸? 네.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준비 다 되시면 오른쪽으로 나가시면 되요.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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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약승에서. 이제 출발. 제주민국. 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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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이. 그래서 이 네이. 네이. 여기. 가. 가 연결되었습니다.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반납할 때 가세요. 렌트카로 반납하면 되요. 오전 8시 12분 도착 예정입니다. 잠시 후 실험이 없으니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양 300m 전방에서 탑동 화물상사 방향점지 우회전입니다. 길 안내를 준비합니다. 길 안내를 준비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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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bye 기다려주신AT 면에핑크 1만원 2만원 3천원 4천원 5천원 3천원 4천원 5천원 5천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